자 how to give your opinion clearly and politely 자 give opinion 하면은 의견을 내다 의견을 주다 의견을 말하다 자 너의 의견을 명확하고 공손하게 어떻게 말할 것이냐 자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은 how to 해석은 의문사 동사 해야할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요 자 when you have to give your opinion 이런 그룹 너가 그룹에서 너의 의견을 give opinion 의견을 말하다 의견을 말해야만 할 때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다 there is there 우리 이거 존재구문이다 라고 부른다 그랬지 뭐뭐가 있다 얘가 동사 얘가 주어야 몇 가지 것들이 있다 you should remember 너가 기억해야만 하는 이렇게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가 떠 있으면 그 앞에는 무조건 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명사 뒤는 꾸미는 거지 네가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first 먼저 그것이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 자 to express your opinion clearly 명확하게 너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this way 이 방식으로 the others can easily understand 다른 사람들이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what you are saying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거는 say의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you should try to use 너는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simple and clear word 간단하고 명확한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두번째로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조심해야 한다 when you have a different opinion 네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땐 from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로부터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땐 조심해야 한다 try not to say 이렇게 말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낫이 여기부터 있지 그러니까 명령문이야 일단 내 몸 투부 정사를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I don't agree with you 난 너랑 동의 안 해 you are wrong 네가 틀렸어 를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이거 조심해라 말하려고 노력하지 말아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you can say 너는 말할 수 있다 I like your idea 넌 생각은 좋은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얘기 it's interesting 그러나 흥미롭네 그러나 아니면 혹은 that's possible 가능하겠네 그러나 I think that 나는 대절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거는 좀 너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 야 니 틀렸거든 이런건 자 remember 기억해라 명령문을 또 쓴 거에요 자 여기도 대시 하나 생각돼 있겠지 it is 또 주어 동사가 떠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명사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절이지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가주어져 자 to state your opinions clearly 너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it is also important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 또 가주어진 줄 아네 to respect others opinion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중요하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you should think 너는 생각해야 한다 about how to say something 무언가를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 as well as what to say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동사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